으하하하, 하하. 하하하하! 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에듀더지입니다. 흐흐흐흐흐흐흫히 네, 오늘은 리 ANG Capital 잠시만요, 이거. 리서럭션 좀비라는 게임을 할건데요 리데버월드 라는거 누르면 이거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오버킬? 그 제일... 아 이게 내 상태네 저는 미리 연습했어요 레벨 13 EXP는 저 598킬 저는 다른사람 살린적이 없어요 저 항상 혼자 연습했거든요 그리고 하이애스트 웨이브 저는 13웨이브까지 살아남았다 하네요 웨이브 서바이브 총! 여태까지 총알받았던건 77 다운! 23번이나 죽었다 와우 여기가 샵이다 샵 근데 여기서 아무것도 안사지더라구요 아니 사는게 가능한게 있을수도 있는데 너무 많아서 일단 나중에 훑어보도록 하구요 어 안녕하세요 이건 안사집니다 이건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일단 여기 이게 로비인데 사람들이 그 메뉴로 시작하더라구요 저는 최근에 알게 되었습니다 아 여기 다 마스크 쓰고있는건 좀비상황 때문입니다 좀비상황 이게 미스터리 박스라고 하고 컨트랙스 오 안녕하세요 구니님 안녕하세요 충성 그리고 밖을 보면 좀비들이 바깥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에 몇명의 사람들이 저기 안에 갇혀있기도 한데 그사람들이 불쌍하기도 하고 음 제가 오늘 할건 약간 좀비라씨같은건데 근데 살아남는거에요 살아남는거 이따 인벤토리에서 제 스킨을 좀 바꿉시다 셔트 셔츠 색깔 뭘 날까요? 이걸로 할까요? 아니면 이걸로 할까요? 저는 빨간색 하고싶지만 근데 보라색이 좀 더 멋져요 음 보라색 아니면 파랑색 파랑색으로 결정 아니 아니 보라색으로 가자 저 보라색이 하고싶어졌어 오! 여기 하는사람들 많다 아 캔아이 조인이라고 한번 물어볼까? 아 캔아이 조인? 저 조인해도 됩니까? 캔아이 조인 서먼? 캔아이 조인? 캔아이 조인? 쟤 많은데 조금? 어 뉩뉩뉩뉩 음 여기? 아 아 나 킥됐어 어 열기야 아 이거야? 아니네? 아니네 아 자작나 아 저라도 합시다 저라도 합시다 일단 캐비는 아니야 캐비는 아니고 으흠 저 여기 해볼까요? 어 이 맵 해봅시다 bas 고고 고고 고고라고 하고 시작합시다 고고라고 하고 시작합시다 으흠흠흠 요거 네 기다리면 시작합니다 여러분 으흠흠 빨리 시작해라 너무 오래걸린다 아 이거 로딩됐는데 꽤 오래걸린다 아 드디어 드디어 됐다 네 자 혼자서 합니다 저 어디까지 버티는지 봅시다 어 뭐야 어 이거 750만 필요하다 750만 없어 수고 여기 여기 좀비 없다 다른 데를 확인하고 뭐야 미스터리 박스 아니 미스터리 박스 아니되면 오 어허 이렇게 우클릭 누르면 조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클릭 누르면 조준 어 오케이 이렇게 헤드샷 할수록 더 빨리 죽입니다 헤드샷 할수록 더 빨리 죽이고 좀비 있는데 왔나 어이 건방진 죽은것들 건방진 죽을것들 헤흫흫흫흫흫흫흫흫흫흫흫흫흫 어 이 총 괜찮아 보이긴 하다 으헛뚜어 야 여기 누가 오래 에? 누가 오래 죽은 사람들은 여기 오는건 금지됐어 아 칼로 썰어야 돼 칼로 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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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허 어 저쪽에 됐네 얼른 가야 되겠다 허허 빨리 빨리 뚝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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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뚝딱뚝 여기다 장친하고 언제 오는줄 몰라 뒤로 덮칠지도 모릅니다 언제 뒤로 덮칠지도 모릅니다 이건 뭐야 어 땅 땅 어 꽤 두방인데 땅땅 여기다 소리 응 응 응 아직까지 좀비가 얼마없다는게 다행이죠 아 여기 갈 수 있는데 열줘 오 미스터리 박스 뭐가 나올까 아 나 시범 부족 시범 부족 어 밖으로 나가려면 밖으로 나가려면 또 돈이 필요한답니다 좀비는 또 어디서 들어가 오 저쪽에는 없다 저쪽에는 없다 아하 안녕 뱅뱅 뭐야 두방 아니야 오 저 녀석 좀 쎄네 덤벼 나 이제 미스터리 박스 깔거라고 나 이제 미스터리 박스 깔거라고 뭐야 좋은거 나오면 샤꾼이다 오케 샤꾼 샤꾼 덤벼 어 가까이자야되지 우와 사기다 이씨 2층 사기다 이씨 어딜 뚫고 들어왔어 나한테 말해 나한테 말하기만 해 뭐야 너는 뭐 너는 뭐라고 여기 안에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해 응 여기 안에 들어올 자기를 증명해야지 여기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자기를 증명해야 땡큐 왓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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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장전하는거 굉장히 오래 걸린다 오케 뱅 자기가 오 오 오 총알 총알 보충 오케 땡큐 또 어디어디 뚫려서 공간이 더 넓어질수록 위험합니다 공간이 더 넓어질수록 끈 알아두세요 음 오케 빨리 수리해 빨리 수리해 빨리 수리해 빨리 수리 언제 올지 몰라 언제 올지 몰라 언제 어디서 올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굉장히 경계가 심한 게임이죠 이거 넌 어디라고 여기 와 어? 넌 어디라고 여기 와 넌 와 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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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라고 어디라고 여기 와 어디라고 여기 와 도대체 여기가 어디라고 그냥 여기 수리 안해도 돼 어허 어허 여기 침입자들 시꺼 들어오는군 응? 야 여긴 내가 버틸거야 너네가 올 자리 아니야 너네가 올 자리 아니라고 너네가 올 자리 아니라고 몇 번이나 말해 오케 흐흫 어 야 뭐야 야 어디가 어어어 어 어 화났어 야 야 야 야 야 나 정전하는데 오래걸리는데 좀 실례를 하지 그래 오 쟤는 왜 안죽어 오케 픽스 꽤 꽁자 꽁자 서비스 줘 오 쟤 얘는 어떻게 들어왔냐 응? 야 니놈이 어디라고 여기 들어왔냐 도대체 몇 번이나 말해 니놈이 어디냐고 니놈이 뭐라고 으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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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봐 와봐 나 샷건 있다고 나 샷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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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못 잘만하면 다 죽여 너네 응 너 잘만하면 너네 다 죽여 덤벼 아 안 두려워 오 이거 총이 있네 이거 얼마야 1200 이렇게 헤드샷 잘가 으흐 역시 샷건이죠 역시 샷건 어 뭐야 어 어디와 왜 수리하고 잠재는 얼른 하고 저쪽에 저쪽에 이제 들어온다 어 어 아 나 진짜 너는 어디라고 여기 들어와 샷건 레드샷 얼마나 아프렸나 어허 왔네 이 이 논들이 왔네 어 저기로 가야돼 더블포인트다 더블포인트 흙 픽스 아 아 어허 어허 아 잠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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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해 미안해 으흡 이렇게 방금 왕창 죽였다 으흡 으흡 오 겨우 버텼다 겨우 버텼다 진짜 솔직히 어 나 이거 기관총을 해야되겠다 샷건 이 샷건 으흐핳 야왈왈왈왈왈왈왈왈왈왈왈왈왈 어 여기 따발총있는데 기관총 아이 그럼 일단 샷건 총알 다 사용하자 나 버리기 너무 아까우니까 어? 어? 오케이? 으흠 와봐 와봐 난 너네가 안 두려워 안 두려워니까 너네는 여기 어디 없어 안 두려워 이건 게임이니까 안 두려워 이 게임이라서 안 두려워지 만약에 현실을 했다면 얼마나 무섭겠어 에? 저 거 법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은 ốijun 파악 파악 어? 어르신이구 크 syntax 어 장전 해야돼 Poke 어우 이제 슬슬 많이 올텐데 오오오오오 장전 이제 왜 이렇게 오래 걸려 Torah 샷 transmut 너만 믿는다 샷 크기 오케이! 뚫고 지나가야돼! 뚫고 지나가! 오케이! 뚫고 지났어 너는 왜 와? 응 이건 내 싸움이야 아 나 총알.. 나 총알 또 깍 채웠네 일단 일단 상황 정리 좀 한 다음에 나 미스터리 박스로 가야되겠다 아 하나 정말? 흐흐흐흐흐흐흐흐흐 오지마 오케이 나 미스터리 박스로 얼른 달려가야되겠다 미스터리 박스 아허허허허허허허허허 제발 좋은가 주세 이거 뭐지? 오! 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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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야야야 오유 기관종이다! 나이스! 기관종이다 나이스! 나이스 오케이 저기 이제 저 위층 열 수 있겠다 저 위층 어 수고 예스 올 funktioniert 야 나 기관종있어 기관종있어 너네 두려워야되 이제 날 너네가 이제 날 두려워야되 너네가 이거 게임이지만 물론 이거 게임이지만 너네가 날 두려워야되 흐흐흑 어허어 어어어허허허허허허 나 이제 뭐 디통송 당하지마 총알에 거기까지 안가냐? 어? 오케이 소리 깜짝이야 오 누가 있었는데 어허 오케 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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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해야돼 야야야 그렇게 현실적처럼 느리게 하려면 안 된다고 아 저 98키라고 한 번 죽였다고 하네요 왕창 죽였죠 아 밀려면 한 두판 할 수 있겠다 또 한판 한판도 합시다 네 아 제대로 못했어요 저 위쪽으로 올라갈 수 있어야 되는데 올라와 있어야 되는데 쟤가 어디서 봐서 응 들어갈만한 건 없나 아니야 나 혼자 살거야 나 혼자 살거야 나 혼자 살면 오래 못 버티지 당연하지 여기 아니면 여기 좀 둘 중에 하나 고르잖아 여기 아니면 여기 허허어라 야 어느게 어디가 좋을까 아 여기가 넓어서 좋아요 근데 그렇다고 여길 여기 아 전 여기가 좋아요 전 여기가 좋아요 방금 전반 지지였다 지지 방금 전반 지지 재밌었어요 600 랄왕 얼마나 오래 걸리나 이번에는 1 2 3 굉장히 오래 버틸거야 이번에는 결심한다 나는 인간의 힘이 이렇게 싸다는 걸 보여주겠어 인간은 좀비한테 씻기지지 않아 라는 명예를 보여주지 다음판은 이거에요 기관총을 얻은 다음에 바로 2층으로 올라가기 저 계획 세웠어요 두방통?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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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 왜이렇게 많이 맞아 죽어있냐 땅땅 흐흐 이쪽 소리 이쪽에는 없어 후다닥 달려 아 이건 도대체 뭐야 어허 으허 어허 어허ест constitution 신호 좋았어 나 지금 안죽고 아 esf 어떠 죽겠는데 탓 place 미스터리 박스 950야 750원 아니 Nowadays 4otes 35만 원 뚝딱뚝딱뚝딱뚝딱뚝딱뚝딱gesetz 너는 쉽게 못들어왔게 해주지 쉽게는 못들어왔 여기는 내가 뭔 쇠대 수..수세대에 적은 시켰은 것이라고 응 응 응 으 뭐야 총알이 갈수난 곳까지 있어 총알이 갈수난 곳이 정해져 있나봐 으어 이러면 내가 어떡해 어허 아허 여기가 어디라고! 여기가 어디라고! 야 너네가 마음 놓고 들어올 수 있는 천국이 아니란다 음? 야야야야 야 야 봐봐 봐봐 내가 칼로 썰어주지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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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죽어! 아 안돼 안돼 안죽는다 얘 어우 죽었다 다행이다 죽었다 죽겠다 죽였어 죽였어 후우우우우우 이씨 소름돋고 무섭나유 이씨 흫핍흐흫 아 아 처음엔 안 무서웠다가 이제는 무서워졌어요 여러분들 위해서 꼭 오래같이 버티겠다 이 원래는 역시 약속이랑 무서운거잖아 ㅎ 대충 수리하고 대충 고칠걸 고치고 미스터리 박스로 가자 미스터리 박스 빨리 아 너무 두려워 어? M16이다 와 M16 좋아 좋아 오케이 나 이제 3000원 모은 다음에 2층 올라가면 돼요 와 이거 진짜 와 화력버서 이걸 이제 2층을 오래 버티기만 하면 돼 으흠 아우 고맙다 미스터리박스 미스터리박스 땡큐 어 뚝배기 왜 맞으니까 어떠냐 사람을 물어뜯는 죄라고 생각해 어호오오 너네 네 너네 네 죄가 뭔지 모르지 너네의 죄를 깨닫게 만들어주마 들어오려다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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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네 여기 어디라고 도대체 몇번이나 말해야돼 자 와 이거 진짜 스릴넘친다 이거 수십번이나 연습했는데도 계속 스릴넘친다 어허 저기 좀비 있었던것 같은데 야오케이 내 예상 맞았어 어허 난 아직 죽으면 안돼 난 시청자분들한테 약속까지 했다고 어 이거 리스럭션 좀비에서 내가 어디까지 살아남는지 보여주겠다고 했어 난 그리고 빨리 죽으면 안돼 안 돼 안 돼 이 아키 이 아키 어허 오 야 이 씨 갑뚝튀약이야 어? 갑뚝튀약이야 뚝딱뚝딱 뚝딱뚝딱 우리 총알이 다 떨어지고 또 총알 보충 못하면 또 여기 내려와면 되는데 다시 올라가는게 쉽지 않겠는데 또 오면 오케이 나 M16이야 왜 덤벼어 오 오 씨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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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진짜 놀랐어요 방금 어 쟤 쟤 왜 뛰냐 그래도 전 실컷 죽이고있네요 지금 응 야 이거 해골이면 한방 컷이야 야 이거 해골만 있으면 한방 컷이야 인공들야 오케이 나 이제 3층으로 올라가야 돼 3층으로 올라가는 방법 어 나 총알 얼마 없네 난 총알 얼마 없네 하.. 아 이런 어 응 뚝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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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중에 쓰나미처럼 밀려오기잖아 얼른 이래! 조미소리 조미소리 얼른 얼른 문 열어 야 됐다 아 거지야 이제 미스터리 박스 하나만 깡한거 깡 미스터리 박스 깡 깡깡깡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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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한 두 번 정도는 되지 않을까 야 이 엠신욕 진짜 세다 근데 총알이 벌써 떨어진게 아쉽네 어허 엠신욕 오지게 세네 오케이 나 총알 얼마 안남았어 맥스 에버 나오지 않으면 난 미스터리 박스 깡하고 올라간다 오케이 나 미스터리 박스로 달려간다 뭘 하스라벌이죠 다 쓸어버리죠? 오호 WASO 오호 엑스 아치 도 굉장히 좋아요 그 시대에는 그 시대에는 굉장히 좋았어요 어 나는 총알이 힝 든든하게 많은 총알을 갖고싶은데 그게 위에서 내려온다 두렵네 이제 오호호호호호호호호 오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 어허어 오케이 나 놀라게 만드네 ㅅ 아 나 놀라게 만드네 진짜 이거 소름 돋네 어허어어 어허어어 여기도 여기도 올라갈 수 있구나 이건 무슨 총이야? 이게 애기사치래요 설마? 오 애기사치로 리필 가능은? 오케이 됐다 이렇게 이동하기 간편하게 어 저거 뭐야 파랑색 뭐야 파랑 모양 아니 아무것도 안되네 ㅅ 왜 있대 아무것도 안되면 밖으로 외출 밖으로 외출까지 가능하다 이제 아 저거 천원 비싸 안돼 지금은 안돼 오 헥 헥 그냥 좀비 싹쓸이 한번 할까? 응? 야 나한테 와봐 야 나한테 와봐 야 너네 좀비들아 나한테 와봐 좀비들아 뭐해 흐흐흐흫 괜히 죽기만 워 워 워 워 앗 앗 액 액 터뜨릴걸 액 터뜨릴걸 괜찮아 계속 움직이기만 하면 돼 아 나 체력 길러야 되겠다 이런 상황을 대비해서 전 체력을 길러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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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어어어 근데 이게 사실 얼마지? 도대체 도대체 얼마지 이거 굉장히 넓다 이맨 야 이맨 굉장히 오래 버티겠는데? 아 이게 근데 방심하면 안되죠 저 방심하다가 죽었습니다 애개사체 얼마인지 알아내러 갑시다 애개사체 도대체 얼마인지 가격 어? 가격빛이 안나는거 싫어 어 이건 천원 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번 미스터리 박스 한번 더 딱 날까요? 저 지름기까지 생겼어요 지름기까지 생겼으니까 어? 아 오케이 이걸로 버티기는 좀 에바인데 2층에 있으면 전 자신있습니다 저 2층에 올라가기만 하면 자신있습니다 어허허 나 자신감 사라지게 할래 진짜 얘들아 나 자신감 사라지게 하면 안되지 아 야 너네 기관총 맛나 너네 기관총의 맛을 느껴라 아아 아 다 쓸었네 좋아 어 내가 있는건 어떻게 알아 나 2층에 나 1층에 있는데 이 이런 나쁜 놈들 나를 덤비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지 좀비 싹쓸이 간다 응 좀비 싹쓸이 간다 어? 저기 뭐야? 어? 걔 인스타 걔 얍 너넨 뒤졌다 좀비들아 오지 넌 뒤졌다 땡 한방에 와우 한방에 클리어 이 총을 잠시 버티다 내려와야겠는데 와 이거 굉장히 넓다 도대체 얼마나 넓어 여기 도대체 이게 얼마나 넓어 음 와 여기 한번 바깥도 살펴볼까 바깥도 어떤 상황인지 음 근데 저 안에 있는게 좋을거같애 야 너 안죽어? 안죽어? 오케이 뚝딱뚝딱 뚝딱뚝딱 공짜서비스 뚝딱뚝딱 눈에 들어오는데 시간타고 오래걸린다 오 뭐야 오지 이렇게 많이 들어갔어 아 진짜 아 좀미들이라 예상치 못하네 아 아 이때 핵이 썼어 아 진짜 핵을 왜 도대체 핵을 내가 왜 아껴둔거지 음 음 미스터리박스 그래서 좋은 총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어 AK-472든 M162든 진짜 좋은 총 나오긴 했는데 제가 총알을 다 사용하다보니 이렇게 됐습니다 네 저 어디까지 버티는지 보죠 아하 이 맵 굉장히 넓다 그래서 너무 좋아 이 맵 굉장히 넓어서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총알 리필? 총알 리필 아 아 뭐야 야 인스타키리인데 왜 안죽어 진짜 쟤 왜 안죽어 이거 한방이면 죽는데 흐흫 아니 한방에 죽는 녀석들이 왜 안죽어 응 자 이제 속상하게 흐흫 하하하하 어 걔 다 아 이제 구 웨이브 구야? 아 진짜 무섭게만 왜그래 나 진짜 두려워지잖아 어 오케이 니 니 놈은 막아주지 어 어 어 과연 이 게임의 끝은 있을까요? 과연 이 게임의 끝은 있을까요? 여러분 과연 이 게임의 끝은 존재하려나 안하려나 다시 이렇게 우르르 몰려옵니다 아 어 더블포인트 돈 벌기 돈 벌 수 있는 기회입니다 흠 더블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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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벌자 으아 으아 더블포인트 먹으면 돈을 더 돈을 더 엉청중입니다 원래 한방에 십원 한방에 십원이었는데 이제는 한방에 이십원 한방에 이십원 한방에 이십원 어 해군이다 에이 앗 앗 앗 앗 앗 앗 앗 저 죽었어요 으하하 굉장히 잘 버티고 있었는데 앗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쯧 시끄러워지게 되겠네요 아 리더보드 그 옆에 진짜 아 아 나는 안 음 뭐야 이거 오버럴 웨이브는 뭔데? 아 다 합하면 제일 오래 살았는 아 최고 기록이 79웨이브라고 언제간 깨준다 언제간 깬다 어 이거 이제 이 맵을 굉장히 잘하는 것 같아요 와 이 맵이 얼마나 쉬었 아니네 잠시만 아 그렇게 오래 버티지 못했구나 잠시만 그러면 어 하이애스트 웨이브 여기서 제가 나오나요? 맨 밑에도 안나와 맨 밑에서도 안나와 이거 탑 몇가지 있어 탑 25 아 여기 다른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아니아니 다른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클로징하겠습니다 여기 아니아니아니 자 여러분 어떻게 재미있게 보셨습니다 저 여전히 가면을 쓰고 이거 뭐라 방독면? 방독면을 계속 쓰고 방독면을 쓰면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리서럭션 좀비스라는 게임을 했구요 예 나중에도 또 해줄게요 여러분들이 원하면 댓글에 남겨주시고 그리고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재미있게 봐주셨으면 좋아요 구독하기 버튼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 그리고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